메이플랜드의 삶 19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갈비탕 떡갈비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방종시간은 15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3000시간대가 되었습니다. 68레벨도 찍었습니다. 3상 이블 윙즈 60% 대리적 들어오었습니다. 가리고 열심히 빠르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나쁘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결과를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50만 매사가 들어왔는지. 오작이 발렸습니다. 한마 98 리부 린즈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또 선물을 드렸습니다. 모아놓았던 광석을 다 드렸습니다. 고목나무 수액까지 다 주었습니다. 필요없는 장비템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비타템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경험치 1000배 매소 1000배 드랍열 1000배 아루아 서버도 들어갔습니다. 퀘스트를 하나 깨주었습니다. 40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킬을 못써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냥터 땀호도 한번 와봤습니다.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산을 주우려고 합니다. 우산도 껴줬습니다. 좀 더 레벨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템이 없어서 그러죠. 데미지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C2 사냥도 왔습니다. 몬스터가 잘 죽지 않습니다. 3천만매소를 손식간에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레벨업 1000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빡센다고 표현할까요? 아이템이 없어서겠죠. 3차 전직 이름은 뭐야? 3차 전직도 해줍니다. 아이스 스트라이크도 써붙니다. 하지만 숙련도 부족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레벨업을 해봅니다. 스킬 숙련도 만렙을 찍고 107레벨에 템도 끼고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데미지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이스 스트라이크의 데미지는 어마무시한 스킬이었는데 물론 다른 분들이 레벨이 높은 게 있었겠지만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차 스킬 경험 절망에 빠지고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리작 신청이 왔습니다. 이브링즈 60% 7장입니다. 4상 2부링즈 시작됩니다. 첫번째 도전 성공 실패 실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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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폰전지기 7패 아쉽게도 3상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원섭도 주었습니다 옵션이 좀 아쉬워서 그냥 상점가에 드렸습니다 이상호검 상점가에 드렸습니다 모자 12만매 소외드렸습니다 나머지 아이템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호검 하나를 다시 상점가에 드렸습니다 이상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점가에 주고요 다시 주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헤리온의 칼부림을 만났습니다 칼부림인데 상으로 사냥을 해야 한 나왔습니다 그에게 펫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줌서를 쓰고 5시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펫먹이도 주었습니다 그에게 인기도도 받았습니다 돈밖에 없다며 5만매 소도 주었습니다 저의 예상은 나가는데 길을 헤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사이클로 바로 나가도군요 멜린이 인척 잡았다 요 놈을 해봤습니다 설명은 없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아까 꽃하고 들어갔으니까 아무 말도 안했는데 꽃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오늘은 장비템이 있던 것도 다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수익 456만 3천 238 메소 오늘의 지출 145만 6천 7백 40 메소 오늘의 순이익 310만 6천 4백 98 메소 1에서 4일차 순이익 1,363만 8천 4백 48 메소입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 타입 19일차 12시간 더해서 172시간 메이플랜드의 3 19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